태평민의 영화를 발견 태평민은 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중국 영화 태평민의 배우 송혜규 님이 출연합니다 송혜규 님의 한국어 대사에 익숙해져 그런지 중국어 대사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이 모양은 맞는데 다른 분이 더빈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위험한 관계로 인상 깊은 배우 장지이 님도 출연합니다 영화 접격대전에 출연한 동따웨이 님도 출연합니다 태평민에서 접격대전에서 역할과 비슷한 느낌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 태평민 중간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라고 보는데 계속 보다 보니 이해가 됩니다 이야기가 풀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2시간짜리 영화 태평민 한 편에서는 서론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죠? 불필요하게 길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평민 세 편이 나온 거겠죠? 알았다면 세 편을 보았을 겁니다 궁금해서 한 편부터 보았더니 일이 되었습니다 전쟁 장면 군인들이 등장하는데 중국 역사를 알면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중국에도 6.25 전쟁 같은 예전이 있었구나 정보로만 이해를 합니다 6.25 전쟁처럼 큰 전쟁은 아니지만 6.25 전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태평민 줄거리는 영화 시작 전쟁 장면과 군인이 등장합니다 송혜규 님이 연기한 여성이 군인과 만남을 시작합니다 이 두 명의 삶을 중심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왜 여러 인물들의 삶을 보여주었는지 두 편에서 정차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 두 편에 대한 강단 줄거리가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되지 않기 위해 영화에 대한 상세한 줄거리는 상략합니다 송중기 송혜규 이론 소식으로 각종 지라시 루머들이 양판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중기 탈모 사진 이신은 참 솔직히 그 키워드가 네이버 검색어 상단에 있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 일부러 검색어 상단에 배치해놓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송중기 탈모 이신은 송혜규와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군인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송혜규 중국 스폰지가 시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송혜규가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에 이런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잠시 보자면 송혜규가 중국 유명 회장에게 스폰을 받아서 중국에서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스폰으로 받은 홍콩집을 매달 가려다 송중기가 알아치는 바람에 이혼 사유가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누가 보아도 소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송혜규는 데뷔 시절부터 큰 성공으로 부호가 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적절한 투자로 큰 불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2016년 기준 송혜규가 가지고 있던 삼성동 주택만 하더라도 약 9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송혜규가 결혼까지 한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뭐가 아쉬워서 스폰을 받았을까요? 이혼으로 가장 가슴 아픈 건 당사자 본인들입니다 이런 지라시와 루머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너무 민원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송중기와 여래설이 불거진 여자 변호사에 대해 언급했다 가세현은 해당 여성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며 김세혜 대표의 10년 후배이기도 하다라고 송중기와 여래설에 휩싸인 변호사 엘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변호사의 이력이 훌륜하다 대한민국 3대 로펌에 들어갔으며 KBS 다큐멘터리 3일에도 나와서 미모로 화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강영석 변호사는 사실 이분이 불신이다라고 폭로했다 당황한 김세혜 전 기자는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셨다 저보다 10년 아래 고등학교 후배다 전혀 모르는데 후배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동기와 2017년경에 결혼을 했다가 지난해 연말 훅은 올해 초에 이혼한 상태라고 거들었다 김영호 전 기자는 사실 송중기와 송혜규가 이혼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이니 이 여성이 재직하는 곳이다 당시 송중기가 먼저 보도자료를 내서 공식적으로 이혼 소식이 알려졌었다 이어 핵심 관계자에게 드렸는데 송중기 담당 변호사가 식사를 하다가 이 여성을 불러 인연이 시작됐다 송중기는 이혼 소송 중 해당 변호사는 유부녀였다라고 했다 이들은 아무리 유부녀라도 송중기와 식사자리라면 나가져 강영석은 우리 집사람에게 나갈래? 사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세현은 사기구 아니고는 개인적인 일이라 관계가 없지만 남녀반의 만남이 사실은 송중기 입장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고 송중기의 이혼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었다 송중기 생가에 태양이 후에 관련 전시물과 사진이 모두 사라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 송중기 송해교 송송컵들이 태양이 후에로 인연을 맺은 남편 송중기 생가를 관리해오던 송중기 아버지가 본적으로 흔적을 지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송중기 생가는 징조할아버지부터 사대가 함께해온 유서 깊은 집이다 송중기 아버지는 2016년 태양이 후에 신드롬 이후 자신의 집을 송중기 박물관으로 꾸며 대중들에게 개방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일부 네티즌들의 터무니없는 발언이다 마치 송중기 아버지가 두 사람의 이혼에 발간이 된 것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더욱 황당했다 유별나게 송중기 생가를 관리해온 것도 그렇고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메뉴이었던 송해교 흔적에 가장 먼저 생가에서 지은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유별나 시아버지 때문에 송해교가 호된 시집살이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냐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후 송중기 아버지 인터뷰도 재조명되고 있다 송중기 아버지는 2017년 스포츠 경영과의 인터뷰에서 며느리가 될 송해교 나이가 많은 게 조금 아쉽다라며 송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한간에 송중기 아버지가 송해교와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말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쉬운 송례를 드러낸 적은 있지만 결혼을 반대한 건 아니다 오히려 송해교를 며느리로 맞이한 이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던 시아버지였다 박보검과 남자친구라는 드라마에 출연할 당시 지인들에게 카톡까지 돌리며 응원한 것이 바로 송중기 아버지다 송중기 송해교 결혼식 분위기를 살린 것도 바로 송중기 아버지였다 정말 지금 시점에서 송중기 송해교 이혼을 아버지 탓으로 물타기하는 건 너무 덕해하다는 생각이 든다 송중기 아버지를 직접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다 송중기 생가가 송지순의 코스로 불리는 것도 송중기 아버지의 친절함 다시 가장 컸다 물론 송중기 송해교 이혼 사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가족들이 두려워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러 연예 매체들에 의하면 송중기 아버지 송중기씨의 생가는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집은 송중기씨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는 곳이며 특히 송중기의 진주할아버지부터 사대가 함께해온 역사와 유서가 깊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생가라는 말은 업적을 남긴 위인이 살던 집을 사후에 부르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송중기씨부터 송중기 아버지로 이어지는 사대가 살던 곳이야 특히 애정이 기뻐서 그렇게 불리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송중기 아버지는 송중기씨의 어렸을 적 인터뷰도 했는데요 송중기씨가 5살이 되던 때 교육을 위해서 대전 시내로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중기씨의 조 부모님은 계속 남아계시다가 3년 전 2017년 인터뷰이니까 2014년입니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2016년 8월 송중기 박물관처럼 팬들이 다 따진 물건들 송중기 아버지 본인이 직접 기록한 자료들로 꾸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중기씨와 송혜길씨가 이혼 절차를 받게 되자 송중기 생가에는 태양의 후예이 기록물들이 없어졌다고 27일 디트리스24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TV엔 아싸 연대기 구남부든 송중기 출연작에 현수막이 걸려있었지만 송혜길씨와 함께 출연했던 태양의 후예이 자료나 현수막들 그리고 송혜길의 사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송송컷들이 이혼 절차를 받게 되자 송중기 아버지가 해당 자료들을 정리해 치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송중기 아버지가 화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과거 송중기 아버지가 송중기씨의 결혼에 관한 스포츠 경영과의 인터뷰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송중기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송중기의 결혼을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신부의 나이가 많은 게 조금 아쉽다라고 속마음을 표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송중기 아버지는 당연히 축하의 일이고 중기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송중기씨의 결혼 후에도 며느리 송혜길을 위해서 송중기의 아버지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낸 송혜길의 결혼 후 첫 드라마인 남자친구의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송중기 아버지는 꼭 본방 시청해 주시라면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던가요? 며느리 드라마가 잘 돼 전세계에서 더욱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런 정성을 보니 송송 커플의 이혼 조식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송중기씨와 송혜길씨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영향해 미치지 않았냐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송중기씨는 위에 적었다시피 송중기 아버지와 함께 사대를 내려오는 유서 깊은 집안에 가장으로 성장했지만 송혜길씨는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했으며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송중기 아버지의 인터뷰나 송혜길씨의 과거를 봤을 때 두 분의 집안 환경은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두 분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두 분만이 아시겠죠 볼만한 553 감독 영화를 살펴보다가 접, 란, 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끝! 충.-서 바닥은 가고! 발... ə